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대전 고수님이 축구가 아쉽게 3대1로 졌습니다. 그래도 잘한거지요.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네요. 감독과 여러 코칭스텝 그리고 모든 선수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세계 4위잖아요. 세계 4위. 세계 4위는 관두고 전국 4위도 못해봤는데 세계 4위 대단한거죠. 그러니까요. 전교 4위도 해봤나? 못해봤는데요. 오, 전교사에는 해보셨을 줄 알았는데? 넘어가야 못했어요. 됐어요. 아이, 그게 뭐 중요합니까?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다. 맞나? 이런 말 있죠?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모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쉬질 못해서. 아무튼 대전 고수님 말씀 따나 잘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선수들 정말 잘했고요. 김은중 감독이 그때 4강전에 오를 때 눈물 흘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우리 선수들한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울컥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존바정씨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골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세상 이야기도 싫고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왜? 갑자기 왜 이렇어요? 제이비도 늘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마음이신가 싶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어떤 심정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랬더니 박시골농부님께서 선배 시골에 계신 분인 거죠. 항상 이 시간은 아침 식사하며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도 보셔야 된다. 볼 수밖에 없다. 세상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배기숙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산에서 나물게 먹고 세상 등지고 살지 않는 이상은 세상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선집중 매주 월요일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먹고사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은 코너를 운영 중인데요.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올여름 이게 걱정입니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서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샀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바라만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특히나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 등 침수 피해가 재현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이후에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반지하방에 역류방지 도구를 설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창문에 역류방지하는 철창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지하를 벗어난 인구가 서울 내 전체 반지하 주택허주자 1.1%에 불과하다라는 통계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올 여름 여러분은 어떤 게 걱정이신가요? 그래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모기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왜 우세요? 아, 모기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모기가 벌써 있더라고요. 아, 정말. 왜 이렇게 갈수록 징글맞아져요, 모기가? 그런데 그에 맞춰서 또 모기 약도 발달하고 있잖아요. 각종 도구들이. 네, 뭐 그러니까 광고 보니까 전자제품도 나오고 했던데. 네, 그런 거 하나 구비하세요. 그건 모르겠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초고층 아파트 많잖아요. 한 50층 사시는 분들은 모기가 없을까? 있다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겠죠? 한 증한 것들이에요. 하여간 끼죠? 어딜 가셔든 여름에는 모기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흐름이 끊겼잖아요. 빨리 가요, 빨리. 어디로 보내시나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샷 8001 열려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잠시 후 한 분은 골라서 제이비와 산부에서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짧게 전해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이비한테 선풍기라도 사주시겠냐 했더니 제이비는 외면을 했지만. 저희 집 선풍기 고장났어요. 그러게요. 그걸 저한테 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고장났죠? 네, 고장났어서 어제 분리수거할 때 재활용을 분리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저한테 넘기려고 했던 제이비인데 이런 제이비보다 더 따뜻한 촌철님이 계셨습니다. 촌철님 한 분이 방송국으로 선풍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선풍기를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아침 출근했는데 책상이 딱 있었어요. 진짜요? 네, 더마까 앞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꼭 선물을 바라고 한 멘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보내신 분의 성함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름 모를 촌철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저한테 넘기세요.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촌철님들 제가 하는 멘트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선물이나 이런 걸 바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왜 보냈어요, 도대체. 제이비가 사줬으면 안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가져가라고 했잖아, 그래도. 아, 정말 답답하네요. 빨리 갑시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아들의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언론사에 입장문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이었는데요. 그냥 학생이라고 부를게요. 이 학생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관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하면서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썼다는 진술서 있잖아요. 진술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학폭 위에 회부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게 아니라 한 특정 교사가 1차적 상황 파악을 위해 겪었거나 알고 있는 피해 사례를 모두 적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다소 편한 마음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 5월경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그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했다. 이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입장문에. 네. 어제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건은 지금도 이동관 특보아들과 교류를 한다는 그 학생의 입이 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입이 예상보다 빨리 열렸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아니라 입장문 배포로 빨리 연 건데요. 이 학생의 입장문은 학포부의 가장 강력한 근거였던 진술서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 최소한으로 봐도 이 진술서는 진실의 증명서에서 논란의 화근이 되어버렸다. 어제 입장문으로. 이동관 특보에게는 나쁠 것 없는 상황 전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황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입장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양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전학을 원치 않는다고 읍소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이동관 특보나 그 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사람이 한 사람에서 복수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성립이 됩니다. 이동관 특보에게는 더더욱 나쁠 것 없는 상황 전개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입장문 맨 뒤에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가해 학생으로 불리는 A군 및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피해 학생들과 함께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 입장을 글로 작성한 것이므로 A군 및 다른 피해 학생들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덧붙인 글을 붙여놨습니다. 나머지 다른 학생들이 어떤 입장인지 불명확하다라는 자기 고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은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전학을 원치 않는다고 읍소했다는 내용 또한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생들이 등장하느냐 마느냐 나머지 학생들이 입을 여느냐 마느냐 이게 상당히 중대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자체 확인 결과 피해 학생이 최소 4명이고 폭력도 1년 이상 이어졌다면서 밝혀야 할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이동간 특보에 전화를 받고 김승유 이사장이 나서서 학폭 사항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통화 자체가 외압입니다. 큰 틀에 이 학폭의 본질은 개인의 입장 존중하지만 4분 이상이라는 것 속에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장도 나왔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아직 지명도 안 됐는데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간다 이런 비판도 하긴 하더라고요. 지명은 안 됐지만 특보라는 직위는 유지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특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특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제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꼭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특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학생이 입장문을 돌린 배경도 참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맨 말미에 덧붙인 내용 중에 가해 학생으로 불리는 A군과 함께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긴 했는데 A군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써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그래서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냐 이 문제를 봤는데 그 훨씬 시점을 앞당겨서 지금 입장문을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러면 요청한 측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 자체가 방통위원장 지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입장문이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 이것도 사실은 체크해야 될 대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헬레나님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삐딱한 시선님은 학폭이 없었다면 당시 전학은 왜 갔을까요?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고 가는 날이 곰팡이님은 이 피해자로 불리는 이 학생이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네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돈프리TV님 근데 편한 마음으로 작성했으면 학폭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손뜨개님은 학폭이 합의했다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라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물음들을 지금 남겨주고 계시다. 이런 입장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요. 학교폭력예방법인 이른바 정순심방지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시선집중하면서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일본의 도쿄전략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설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수와 해수를 섞어서 해저터널을 통해 1km 밖 바다에 방출한다고 하는 건데 오염수가 아니라 일단 담수로 그러니까 시운전을 한다는 거죠. 또 긴급상황에서 장치가 제대로 정지하는지 등을 2주일가량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2주가 지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방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IAEA 최종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먼저 시운전하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언제 나온다는 것을 딱 미리 가늠하고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찬성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한미일 경제안보 동맹과는 별개인 세계인들의 건강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하면 일본 해산물의 해외 수출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라면서 어느 나라라도 일본의 해산물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홍준표 시장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우리받아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8일에 국제기준치에 맞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마냥 반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태인데 당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공개 천명하고 나온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오니 그러니까 오니가 뭐냐면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긴 폐수를 오니라고 부르는데 이미 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된 지금 그보다 훨씬 위해 가능성이 큰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즉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력한 전제로 깔아버린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껏 뭐라고 했습니까? 괴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괴담을 앞장서서 유포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제어 내지 단속을 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다른 곳의 괴담을 막을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1차 결론에 도달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2차 결론이 함께 나오는데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관계 때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김기현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이 자리에서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거의 무시하고 대놓고 공격하는 이런 입장이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냥 바로 대응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겠습니다. JV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기현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아들 이야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어펀드의 임원으로 있고 해시드는 가상자산업계 대표 회사로 수조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공세에 나섰죠.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김 대표와 가상자산업계와의 커넥션은 물론이고 코인 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바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과세 유예 연설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둘째, 주식 보유 부분인데 아들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와 주장이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는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클레어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아들은 COO, 즉 최고 운영 책임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임원의 경우 통상 주식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기현 대표의 주장과는 별개로 정말로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지는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설령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따로 짚을 점은 있다. 그게 뭐냐? 주식 말고 코인의 보유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법 개정에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직계 좀비 속의 코인 보유 여부도 신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코인 보유 여부도 밝혔어야 하는데 김기현 대표의 어제 그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관련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 신고 과정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올해 재산 신고를 할 때 아들의 어떤 재산 내역은 바로 그 이런 이유로 빼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인 보유 여부도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밝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답을 요구를 했던데요. 공을 돌려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말은 공개 안 되는 걸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